이제 이 일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해체를 한다고요? 의도야 어찌 됐건 폭력은 폭력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거 다들 잘 봤잖아. 이번에는 이렇게 끝났지만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대표로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안고 가는 걸로 할게. 혼자 독박 쓰시겠다면 말릴 생각은 없겠지만 대표님이 박주찬 납치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내 말이. 그리고 대표님 컴맹이잖아요. 그 유데이터 보안 서버는 어떻게 뚫었다고 하시게요? 야야. 컴퓨터는 키보드 치는 수능이라도 하지. 대표님 음네띠 열면 뭐가 엔진인 줄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농담할 때야 지금. 우리가 무슨 애들도 아니고 각자가 한 일은 각자가 책임지자고요. 내 말이.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 만에 하나 우리가 전부 다 구속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박주임 진원이는 누가 간호해? 진원이는 이해할 거예요. 그런 놈이잖아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네 박진원 보호자입니다. 네? 진원아. 정신이 들어? 나 누구야? 나. 전. 어? 대표님 넌. 알아보네. 괜찮아 하니까니까 하나도 안 아파. 박주임님. 정말 다행이에요. 잘 버텨줬어. 고맙다. 응? 김기사. 고마워.